오케이 그래서 허리뼈가 없어지셨나요? 허리뼈가 갑자기 없어졌습니까? 숙제 주세요 빨리 쓰기 숙제 니가 제때 제때 안 내리니까 응? 맞나? 엄마가 잘못한거네 그치? 네 니 집이 또 왔잖아 이사했냐? 넌 이사했냐? 그래서 숙제해서 내쉬구요 오케이 그래서 A에 10일 하기로 했구요 전호가 공부를 10일을 해야되는데 10만여 10년이네요 사실아 왜 못했어요? 응? 할 시간이 없네 할 시간이 없다 그쵸 시간이 전혀 없죠 할 시간이 응 뭐뭐 했는지 중국 출장 갔다왔어? 아니요 전략회의 갔다왔어? 아니요 일만 살고 싶다 나하고 장난치냐? 응? 니가 소고기랑 협상을 했던 말고기랑 협상 했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있냐고 응? 말장난하러 왔어? 그럼요 할 시간이 없었다매 왜 못했냐고 아 그러셨어요? 그럼 하고 가세요 오늘 알겠습니까? 네 패드 스탑하구요 복습부터 하세요 알겠습니까? 아니요 하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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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왔엔